내가 10년 듣던 목소리 중에 최고의 음치 박치다 똥 딸 때 순간적으로 몇 초간 힘주는 그 포인트 당신도 지금부터 명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어서, 어서 혀보이고 곡비를 욕냄하면서 너는 또 돈 달라 소리가 또 나오냐? 그러게 뭐, 정한 집단을 왜 그만 던여놔? 얼마 음치 박멸 그날까지 연종부 휴 음치 클리닉 어디서 어디, 어디서 왔냐?